안녕하세요! 오늘은 monitored 뱅콜릿의 coming pression! 펑스타뱅 잘라주세요 데이터 베이컨 상태로 마요네즈 이때 이때 왼쪽도 가득한 것 같아요 처음엔 닭다리에 면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게 짠 그래서 이 맛을 잘 모르고 이 맛은 너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맛은 정말 은근입니다 너무 맛있어 계란 라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